자 이번 강의에는 209페이지죠.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법정주의가 나와있죠. 185조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뭐 이상하게 나와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권법정주의라는게 뭐냐.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로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다. 이렇게 개념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두가지입니다. 법률과 관습법에. 그럼 이렇게 되는거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가 되는거죠. 물권법정주의가 돼요.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지방자치단체 법규 등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고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이 관습법으로 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물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다면 현실과 법관의 계리현상이 벌어지죠. 현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법률은 그들이 있다면 이 법률과 현실과의 계리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뭘 정하느냐. 두 가지를 정합니다.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과 간습법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무엇도 정하냐면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이 강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의 내부분의 내용은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강행 규정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강의 때 저번 강의 때 물권법의 지배이념은 물권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왜 인정이 되는 건가 쉽게 말하면 등기제도의 운영입니다. 등기소 운영이에요. 등기소 운영을 위해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공시제도의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권법정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종류의 물권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다면 등기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2021년 통계층의 통계를 내보니까 물권의 종류가 1000개다. 1500개다. 이러면 그 1500개를 되는 그 물권을 다 등기부에 모할 수 없어요? 적을 방법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의 운영, 공시방법의 운영, 공시대조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물권법정주의가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211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2번 물권의 종류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법정주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방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도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부터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물권법 강연에서 구체적인 권리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 가지고 물권의 개념을 잡은 거죠. 자, 우리 민법은요. 물권을 다시 크게 둘러 나뉩니다. 점유권과 그림이 나와 있죠. 본권으로 나뉘죠. 자, 나뉘는 기준은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일단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 있는 거죠. 안경에 대해서. 근데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훔쳤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시는 초보 단계에서 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데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훔쳤든 돈 주고 샀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 이러한 점유권,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소유권이 되겠죠. 됐죠? 근데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뭐로 나뉘니까? 제한물권으로 나뉩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소유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 가지를 모두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은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은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용익물권은 사실 세 가지로 나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이 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 하면 소유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질권을 뺀 저당권까지 끝나게 되면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사용권입니다. 어떤 토지사용권이냐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지역권은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내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가 돼요? 지역권, 이렇게 되는 거고 전세권은 뭐냐 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줄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치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담보물권은 처분만 할 수 있느냐. 저당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나요? 제가 제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저당권으로 저당으로 맡겨놓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 제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저당권자인 은행은 제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제가 돈을 안 갚으려면 경매하려고요. 처분하려고. 따라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궁극적 목적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하기 위해서 처분하게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오시면 관습법상 물건이 있어요. 자, 물건법정조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건을 정하니까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건이 있겠죠. 자, 교재 두 가지가 있는데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조사권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그런데 동산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물건법정조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건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것도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분묘기지권 개념을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 쉽게 말하면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좀 어려운 개념을 쓰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규제 나와 있는 판례는 뭐예요? 온천권이라는 물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물건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판례는 미등기 무호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이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건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13페이지 대표의 제품로 볼게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절대권이다. 대학력도 있고 행사할 때 대의할 필요 없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물건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건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죠. 4번 물건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과 간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민법 지문에서요.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견해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만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만 가니까 이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 판단을 가는데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의견도 있구나. 맞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 판례는 법률과 간습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도수를 취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우선하고 간습법이 열등해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간습법에 의한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업계도 주기 바라고 5번 물건의 일반지로 채권에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계약이죠. 물론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없어도 물건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중국집 가서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아직 짜장면 곱빼기 없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다만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해서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보시면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물건의 효력에서 총소력이 나와 있고 우선적 효력이 나옵니다. 자,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자, 물건은요.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건이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우선한다는 말일까요? 채권이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채권이 열등하다는 말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을이 가백에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후에 병도 가백에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후에 정의, 가백에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됐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누가 돈을 받나요? 누가 먼저 돈을 받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숫된 말로 말씀드리면 셋 중에 가장 성질,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의 입장에서 돈이 생기면 아, 이 병이 이 자식 완전히 인간도 아니야 매일매일 전화해서 날 괴롭혀요. 그러면 병한테 돈을 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채권은요.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열등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을병종 중에서 먼저 돈 받는 사람의 장땡에 대한 이걸 우리가 뭐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갑의 재산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병종은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 배분 받게 돼요.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을이 이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병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정도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1순위 저당권자인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왔고 남는 게 있으면 정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을의 입장에서 우선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정의 입장에서는 3순위 맨 꼬렙이잖아요. 우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 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은 순서가 있다. 우리가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지만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채권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채권은 우열이 없다, 순서가 없다, 평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의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주택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임을 잘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재의 우선적 효력, 이런 게 다 뒤모가 나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열, 권리 간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에 275페이지에 보시면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에 대한 우열을, 순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건을 열등합니다. 이게 대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고 있다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나중이지만 이제 그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건이 우선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합니다. 또 좌측에 채권의 우선한 효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의 예외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해당 부분을 보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물건이 우선한다. 뭐와 상관없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하단에 이제 3회 가지고 물건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입문 과정에서 할 수는 없어요. 입문 과정에서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기본서 강의 때 할 거고요. 자 오늘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223페이지로 가서 물건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